오늘 저는 여자의 능력은 임신에 있고, 남자의 능력은 돈에 있다는 인생의 진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했던 말에 대해서 남성들이라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건데, 한국 여자들은 입에 개거품을 물고 조랄할 게 분명합니다. 남자도 어린 게 최고다 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녀들의 그런 발언은 사실일까요? 연애할 때 연상과 연아 동갑 중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냐 물어봤을 때, 연상남과 만나고 싶다는 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팩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또백이 한녀들 역시 능남 만나다가 연아남 만나면 확실히 다를까 궁금해 라는 질문글에 대해서 연아 별로이고 연아남들 가성비 축 너무 많아. 거기다가 애새끼같이 누나니까 징징거리는데 반반 데이트해야 하는 게 디폴트 값이라 지읏같아 라는 말에 대해 공감하는 우리 여성들이 정말 많이 보이죠. 그녀들은 한 목소리로 연아남은 돈이 없고 연상남은 돈이 많아서 좋다는 말을 합니다. 이 한녀들만 그럴까요? 바로 다음 한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2명 중 1명 골라주라 연상연아. 내 나이는 스물아홉이고 스물여섯 남자랑 서른한 살 남자 중에 고르는 한녀가 나란 여자야. 스물여섯 남자는 헬창 소리 들을 정도로 몸개 좋고 키 180 넘는 남자에다 얼굴 봐줄 만하게 잘생겼어. 아쉽게도 돈을 잘 못쓰고 취준생이야. 그래도 속궁합은 오지게 잘 맞아서 좋아. 서른한 살 남자는 집안 좋고 대기업 다니는 데다 키가 커. 근데 운동한 몸 아니고 사귀게 되면 내가 운동하라 시켜야 할 몸이야. 거기다가 그냥 회사 대리님 같고 색텐이 느껴지지 않아서 대주지는 않았어. 라는 이 여자의 발언을 보시죠. 색텐은 연아랑 개우지는데 연상은 아저씨 같아 누구 만나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여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녀들은 돈만 바라보는 속물김치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는 연아남을 선택하겠죠? 한마음 한목소리로 돈만지만 연애는 하기 싫은 연상남을 선택하는 한녀들. 제발 연상남 선택의 비교가 불가능해라고 말하며 연상남을 고르는 우리 한녀들이 보이시나요? 말 좋나 이쁘게 하는 5살 연아남과 연락 잘 되는 2살 연상남 골라줘. 댓글이 4개가 달렸는데 그 모든 댓글이 하나같이 연상남을 고르는 한녀들이 보이시나요? 자 이제 다시 아까 했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가임력이고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금전적 능력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29의 남성에게 26여자 만날래 31 만날래 물어봤을 때 그 어떤 남자가 31살 여자를 고를까요? 심지어 21살 여자는 얼굴도 예쁘고 매일 필라테스로 몸매도 좆된다고 하는데 누가 31살 여자를 만납니까? 하지만 여자는 31살의 남자를 만납니다.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그 남자를 만나죠. 왜냐하면 능력이겠죠니까? 내 인생을 저 남자라면 책임지고 설거지할 수 있으니까? 저 남자와 결혼하면 돈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30살 남자에게 5살 연아녀 만날래 2살 연상녀 만날래 물어봤을 때 여러분 남자인 친구 4명이 동시에 연상녀를 만나라고 조언할까요? 아무리 우리 한녀들이 연아남이 좋다 울부짖어도 몸속 유전자 깊이 각인된 본능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가 어린 여자를 원하는 건 임신이 잘 되길 바라는 본능이 있고 여자가 능력 있는 연상남을 원하는 건 내가 낳을 자식이 안정된 곳에서 알락히 지내길 바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건 한녀들이 기싸움을 걸어봐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거죠. 영상 여기까지 봤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상황을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똥갑되는 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가임력이 떨어지는 여성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높아지는 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많아지고 여유로워지는 남자 쪽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남자는 와인 여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는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능이 낮은 거니까 그냥 싫어요 누르고 채널 신고 누르고 꺼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저녁에 밥 한 끼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가장 비싸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똥값이 된다.